다음 만나볼 스타는요. 단아한 미모의 연기파 배우 이효원씨가 입장을 하셨습니다. 네, 이효원씨는 굵직한 작품에 출연하며 몰입도 있는 연기력으로 대중들을 사로잡고 있는 배우죠. 네, 오늘 굉장히 우아한 모습으로 레드카펫을 빛내주고 계신데요. 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오실 때마다 미모가 빛나고 있습니다. 네, 뭐 이효원씨 하면 황금 비율로 또 유명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옆에 있기 싫은 비율이에요. 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직접 보니까 정말 눈이 부십니다. 네, 맞습니다. 가운데를 모시겠습니다. 자리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나날이 아름다워지십니다. 자, 오늘 2018 마마인 홍콩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마마와 함께해 주신다고요?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자리 처음이라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올해 10주년이라 저한테는 되게 더 뜻깊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레드카펫을 굉장히 밝게 비춰주셨는데요. 오늘 의상 포인트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아직 추운 겨울이지만 내년 봄을 기약하며 벚꽃으로. 아, 그럼 잠깐 저희가 포즈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봄에 어울리는, 네, 포즈. 네? 아, 어떤 포즈도 다 아름답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리에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식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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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